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언론 단합은 우리 국민들이 이미 다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도를 했는데요. 자기의 한 말을 자기가 뒤집어버리고 부인해버리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우리 국민들이 충격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한 말을 이렇게 부정해버리고 또 그 언론을 그렇게 단합하고 차별하는가 하는 걸 보면서 대통령이 자유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대통령의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할 자유.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 누구로부터 비판받지 않을 자유.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만의 자유를 말하는 그런 자유다. 그런 자유는 전체주의적이죠. 독재적인 겁니다.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언론을 단합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 중에서 가장 소중한 자유. 그게 뭡니까? 언론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입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입니다. 그 가장 소중한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고 단합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방정하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 언론들을 수사 의뢰하고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뉴스타파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보도했던 JTBC 이런 언론들이 있습니다. 경향심은 등등을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중앙일보, 한국경제 이런 언론들은 자기들이 언론 단합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를 보도조차 안 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이런 언론들은 벌써 알아서 기거나 무서워서 기거나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이런 언론 단합과 압수수색에 대해서 KBS는 벌써 6번을 보도했고 언론들마다 이렇게 많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 언론들은 정말 보도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게 또 너무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고 그 탄압 때문에 이미 언론들이 자기검열과 스스로 몸조심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언론을 탄압하는 정권, 절대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정권입니다. 자유를 탄압하는 정권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언론 자유를 탄압함으로써 이미 이것은 독재정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과 본인의 정권 또는 부인과 처가와 관련된 이런 보도들을 많이 하는 언론들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이 정부와 이 대통령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탄압을 해도 언론은 반드시 누군가는 그리고 언론에 종사하는 누군가는 어떤 언론은 진실을 알리고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저희들이 독재정권들이 많았습니다. 독재정권들이 국내 언론을 탄압하고 국내 보도를 막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예신 기자들을 통해서 알리게 되고 또 외신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의 상황을 알게도 되고 그런 것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독재정권들이 억압이 강해질수록 탄압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해외 언론 외신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는 얼마나 국내적으로 억압받고 탄압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